상홀설은 벌립벌사는 상홀결설 정신에 남고 백만원역 벌립벌사와 함께 한국벌교의 내일을 여는 부처님께서 눈물이 동산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상천안은 모든 시간과 공간이오 유화독전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모두 중기하다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의 차별이 없고 힘센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이 없으며 부자와 강한 자, 성한 자와 아픈 자 사이 뜨거운 신날 천상천안 유화독전 찾아보려 하시니 좋은 삶의 본들이 반반하여 불생명 환위하여 무릎으로 예경하네 빛으로 오시니 빛으로 오시니 빛으로 오시니 오늘은 조파님 찬이 오신다 사과님 찬이 오신다 사과님 찬이 오신다 장관서를 베푸시여 교수님 찬이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오늘 조파님 그나큰 기쁨이여 한겨울의 날이 오세 고세계 강토수로 무력구수 공양하니 온과가의 심지상아 선물하는 그날까지 빛내소 나아여 참지스런 놀래던 곳 바른빛 찾아보네 빛으로 오신 빛 기뻐하러 오신 빛 오늘은 종말이 참지보신 날 바른빛 찾아보신 날